소개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놀다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아기가 뇌출혈 이런 경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아이끼리 저도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면 선생님이 한 분이서 20명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15명에서 20명까지 아이들을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조선생님 계신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으니까 이렇게 교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두 분이 계속 같이 있는 아이들을 계속 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15명에서 20명을 한 명이 보는데 그럼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선생님 한 분에서 4명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게 딱 적당하거든요. 짝 맞춰서 4명을 돌보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3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곳은 사람이 그 아이들을 20명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 업무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교사는 유치원 내에서 어린이집 내에서도 해야 될 일이 또 많고 국가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것도 많고 학부모들 상대로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김포의 모 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미치겠어요. 아내를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업무도 너무 과중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제대로 월급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개선을 분명히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건 믿어요. 100% 믿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지지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 구조는 정부의 지원이 더 폭넓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돈은 안 주고 의무만 잔뜩 붙여놨던 게 이전까지의 행태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명 박근혜 때 제일 심했던 게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 때 누리 과정하자 이러놓고서는 돈 이만큼 더 줄 테니까 누리 과정에 필요한 거 갖고 와봐. 이래서 모든 서류 업무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전부 다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공략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하라고 고생고생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예산을 늘리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서 어린이집에 가나 유치원에 가나 동일한 양질의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